자 그래서 청룡이 다시 이어서 갑니다. 이 친구 소리는 뭐고? 스마일 스마일 쓰기 S-M-I-L-E 아이는 뭐 됐어요? I-E-O 중에서요 아-이 그래서 오빠의 소리가 스마일 스마일에다가 으 붙으면 스마일을 되어 있네 스마일 스마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노우 스노우 S-N-O-W 오케이 스노우 스노우 음 이렇게 됐어? 스타 S-T-E-R 스테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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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스테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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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A는 뭐 됐어요? A-A-O 중에요 A-A-O 중에요 아유 아이가 됐어? A-A-O 중에 아이가 도대체 어디 있어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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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stop s-t-o-p stop stop ok snail s-n-a-i-l sna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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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m snail s-m-i-l-ul kicking smil tell him small small 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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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봤을건데 올 올 앞에 이거 붙이면 스몰 이건 뭐가 되고 뭘 뭘 이러면 스몰 스몰 되겠네요 스윗이 아니구요 스몰 아 생각해봐 스몰 계속 계속 스파이더 스파이더 에스피 아 스프링이 기억난다 아 이 이 이 이 스파이더 아이 그 다음 뭐 더 아이 에이 파이얼? 아래? 죽었어 에이? 이거 아니면 다시 아 avete 응 스파이더 를 아이는 못했어요 I, E, O 중에 I가 되겠죠? 뭐까지는?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더 스파이더 오케이 오 스푸 스푸 F, B, O, O, N O, O는 못해요 O 스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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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스프링 스프링 S P I I 아인가 하하 I, N, G니까 이건 아니 이거 뭐 이거? 이렇게? 아니요 스피 스피인이야 스피인 소리는 스프링 쓰기는 스피인 뭐하자 스피인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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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 스프링 이거 이 깐 스피 R이 무슨 소리 되는지 몰라? R이요? Or이요 얘는 뭐 되겠네요 프리 어디 줘봐 윙 되잖아, 윙 R 윙 어? 이거는 S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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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가 얘기했듯이 쓰리공책 가지고 다녀 연습했는거 나한테 맨날 보여줘야돼 생각하고 그래갖고 뭐가 실력이 들겠어 네